하수근이죠. 하수근.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 안 하시니까 어쩌세요. 일 안 하세요. 지난 번에는 지루하긴 하네요. 부동산 임대 사업. 그것은 업무 스트레스나 해고 퇴직 걱정 없이도 그리고 어쩌면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삶을 뜻한다. 그러면 마음은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지금과 다르게. 마음이 왜 편할 것 같아요. 지금은 걱정이 좀 많으니까. 취업도 해야 하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일단 뭐 든든하지 않을까요. 약간 노후를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 약간 일단 뚜듯하겠죠. 이렇게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근데 로또 같은 일이죠. 사실은. 저한테 일어나기 되게 힘든 약간 로또 같은 일이어서. 그냥 열심히 벌어서 전세라도 잘 마련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30억 원이 생긴다면 땅, 건물 구입에 쓰겠다는 답변이 48.9%에 달했다. 부동산 구입 이유로는 37.3%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본인들의 노후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공적 자금들에 의존하는 또는 믿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자기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환경에서 임대사업에 대한 곳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장년층 같은 경우도 뭐냐 그러면 사교육비나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재산이 얼마 안 남아 있잖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복제도 잘 돼 있고 연금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가 상당히 성숙이 돼서 그래서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선진국이고 인간다운 삶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강박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부동산 임대사업의 아이콘 강남 가로수길이다. 건물 한 채의 월세만으로도 대를 이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 화수분이죠 화수분.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비애감 느끼지만 그래도 저 혼자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전상에 착한 일을 참 많이 했나 보다. 전상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일반에 참 안타깝지만 이 나라의 대다수의 직장인들이라든가 가장들이 잠을 한 시간 들자고 아니면 정말 굳은살이 베기도록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선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70여 채의 건물들. 최근 5, 6년 가로수길 건물 시세와 월세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대한민국 별천지라는 가로수길에서 한 건물주를 만났다. 그의 하루는 매일 아침 골프장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스포츠 연습장에 가서 마치 반에 나가면 6시부터 시작해요. 5시간이 넘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양옆을 거친 맛을 못 받아. 스포츠 연습장에 가서 마치 반에 나가면 4시부터 시작했어요. 6시간, 6시 반 정도는 3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어르신에. 어떤 분들 만나세요? 저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역 지역 사람들도 없어요. 일 안 하시니까 어쩌세요. 저는 일 안 하고. 그냥 지난 번에는 뭐. 지금 아기는 하루에 해도. 편하지 그냥. 가로수길은 20대의 나이에 약 170억 원을 들여 건물을 산다는 이들도 있다. 지하 2층, 지상 6층의 한 건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딸과 아들 소유다. 미국 유학 중이던 2009년 이 회장의 딸과 아들이 각각 20대, 19대던 해 구입했다. 남매는 약 170억 원의 건물을 산 뒤 이듬해 166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3년 만인 2012년 101억 원을 갚았다. 당시 남매는 CJ제일회장 영업점과 또 다른 한 계열사의 대리로 입사했었다. 대리 월급이 뭐 한 4천, 5천 많이 받아야 그럴 건데.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장충동에 있는 카일룸을 또 한 20억이 넘는 주택도 구입을 했고. 그러면 거의 한 120억 정도를 3년 안에 과연 벌 수가 있을까. 지난 5년간 가로수길 건물 시세는 폭등했다. CJ 이재현 회장 남매가 구입한 건물의 시가 역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170억에 샀는데 지금은 300억 한다. 그러면 누가 회사 다니냐. 누가 일할 거냐. 그냥 오로지 그런 쪽으로만 쫓아다닐 거고. 비닛빈 부입부에 대한 부분이 건물 시장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임차인들 주관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월급도 못 갖고 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에서부터 건물을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고 200억짜리 건물을 또 사고. 그럼 편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가로수길 70여 채 건물의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전수조사를 통해 소유권 변화를 확인해 봤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최근 몇 년 건물 20채의 소유권이 1세대에서 2, 3세대로 증여됐다는 점. 건물의 지분을 가질 당시의 연령대는 40대가 21명, 20, 30대가 13명, 10대 이하가 4명에 달한다. 6살 아이가 지분을 물려받기도 했다. 1층 상가 월세가 많게는 천여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핫플레이스. 그런데 간혹 빈 매장이 눈에 띈다. 이 이상한 사람 등록에 있어서 처음에 싫다 하겠다고 했다가 전부 나와대 안 되었다. 편집으로 바꿨다가 월세는 한 달 반칙이 있겠느냐 이러던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와 있냐니 또 재판무선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냐니 그냥 최대한 돈 없이 살아야 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임대업 한 사람이 뭐가 행복해요. 글씨를 얼마나 썼고 새도 안 주고 문을 잠가버리고 얼마나 글씨를 썼는지 알아요. 임대업 쉬는 줄 알아요. 대개 이런 거 한국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안 세상상 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 안 주고 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쓰레기도 그냥 상띵이 같이 싸놓고 가는 사람. 그러면 그거 60만 70만 주고 우리가 다 치웁니다. 건물 시가 수백억 원, 월세 수천만 원. 이곳에 무슨 돈 걱정이 있겠냐 싶지만 가로수길 건물주들도 돈 걱정에 골치를 썩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편수는 세금하고 주금하고. 세금이요? 그거 재산세도 몇천만 원 나와요? 네. 재산세도 몇천만 원 나오고 이번에도 종합소득세가 한 3천 원 정도 됐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또 주민세 나오지.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내가 그냥 머리가 그냥 아주 쥐가 나게 생겼어요. 아주 팍 터지게 생겼어요. 가로수길 건물주들은 세금 때문에 아프고 이곳에선 텅 빈 건물 때문에 아프다. 벌써 몇 년째 이 상태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 씨는 평생 장사를 해서 모은 돈에 거액의 대출을 보태 이곳 상가를 분양받았다. 상사가 잘 되니까 자꾸 가게세를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올려달라고 1년에 한 번씩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그냥. 상사가 좀 잘 되면 자꾸 나가라 가니까 집세 안 올려주면 또 나가라고 자꾸 집세를 올리니까 가게세를. 그러니까 내 가게를 분양받으면 그래도 월세가 안 나가고 그래도 맘 놓고 할 것 같아서 잡았는데 잡는 날부터 실패를 본 거죠. 식당을 차렸지만 텅 빈 건물에 손님이 있을 리 만무했다. 팔려고 내놔도 10분의 1 가격에도 나가지 않는다. 뭐 또 무슨 계획도 없어요. 관리비는 계속 밀려나자 빠져가지고. 뭐 집도 파산된 사람들 많아요. 가정 파산된 사람들도. 괜찮은 건물 갖고 이러면 임대 사업하면 소득이 뭐 괜찮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큰일 났죠. 큰일 나. 임대 수익만큼 안정적인 게 없어. 안정적인 게 없죠. 그런 데만 샀으니까. 최근 몇 년 서울 시내에서는 부적 수익형 부동산 광고 현수막에 난무하고 있다. 확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해반이다. 조직이 나던 바람에 월자를 다 나눠. 이자를 많이 같이 마치고. 그러면 50도 좀 받고. 이제 다섯 채. 다섯 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6만 원씩 차지하고. 한 달에 3백 정도면 2억. 또 한 3백 정도면 이자면 13. 1억 투자해서 월 150 받는다면. 그 플랜카드 붙인 사람들이 그걸 먼저 사지 않을까요. 그게 남아있을까요. 지금까지. 직장인들이 내버려 뒀을까요. 안 두죠. 그러면 뒤에 이면이 있어요.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극적인 문구를 내보내는 거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실제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의 재앙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난 많은 이들은 여전히 부동산 불폐신화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아파트에서 상가 건물로 옮겨갔을 뿐인데요. 2000년대를 거치며 하우스포어가 대거 양산된 마당에도 왜 여전히 적지 않은 이들이 많은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의 전 재산을 털어놓고 있을까요. 세계 각국에 체인을 둔 한 커피 전문점의 커피.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 이 커피 한 잔을 구입하기 위해 우리는 62분 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32분. 호주는 19분이면 된다. 가로수길에는 이 최저임금 기준의 시급을 받는 많은 아르바이트가 있다. 또한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리고 건물을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건물주들이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과 건물 시세, 월세 상승률을 비교해 봤다.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시급은 10년간 두 배도 채 오르지 않았다. 평균 125만 원이던 기타 의료업계 종사자의 월급은 현재 133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용업계 비정규직은 80만 원에서 164만 원으로 올랐고, 중소기업 정규직의 경우 10년 전 약 150만 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215만 원이다. 하지만 4층 건물 전체에서 건물주가 받는 월세는 10년 전 1,400만 원에서 지금 8천만 원이 됐다. 건물 시세는 30억에서 현재 호가 200억으로 뛰었다. 누가 아이디어를 내고 누가 열심히 살려고 하겠을지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딱 그만큼 보장을 받으면 그러면 평등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건물 하나 세 놓고 그냥 수틀리면 두세 배 늘려버리고 이랬더니 훨씬 잘 살더라. 누가 열심히 살겠어요. 지난 6년 어김없이 새벽 3시에 출근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작은 소망은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직접 밀까지 재배하며 노력했다. 이호영 사장이 만드는 빵을 사기 위해 일부러 가로수길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었다. 이호영 사장님은 재미있어요. 빵 만드는 게 재미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손님들이 뭐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지만 열광을 하세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특별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되게 저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해 주세요. 그런 게 어디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는 지난해 가로수길을 떠나야 했다. 뒷골목으로 이전한 뒤 매출도 타격을 입었다. 예전 가로수길 매장 월세는 220만 원이었다. 그런데 건물주가 1층 전체를 쓰고 보증금 10억, 월세 2,500만 원을 내라고 했다. 빵을 팔아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그때 뭐 황당했죠. 진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되게 실망이 많았죠. 돈을 벌면 안 되겠구나 더.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또 열심히 빵을 만든다. 또 손님이 많아지면 어쩌면 또다시 여기서도 밀려나게 될 것이다.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조금 어려운 일들이죠. 기본을 기본이 10년, 20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가게가 명맥을 이어가고 전문점이 되는데. 가로수길은 강남 압구정, 청담동 등에 가려 유동인구도 많지 않았고 월세도 저렴했다. 가로수길의 월세와 건물 시세가 폭등하기 시작한 것은 5, 6년 전부터다. 대기업이 여기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하면 장사할 수 있겠냐 그러던 동네였어요. 이 조용한 동네에서 장사가 되겠어야 하고 먼저 세입자를 걱정했었어요. 김한민 사장이 8년 전 가로수길에 샌드위치 가게를 냈을 때 월세는 80만 원이었다. 같은 가게에서 장사를 하지만 지금은 월세가 700여만 원이다. 김 사장이 가로수길에 정착했을 무렵 이곳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진 이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 질비했다. 손님이 아니라 거의 친구 같았어요. 같이 얘기하고 트렌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딴 데서도 만나고 술도 한 잔 먹고 그런 재미가 있었죠. 정확히 망가지기 시작한 건 2010년부터.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망가졌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망가졌다고밖에 얘기 못하죠. 명동을 가나 강남역을 가나 어딜 가나 똑같은 브랜드들, 똑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망가진 거죠. 작은 가게들은 들기어 유명 브랜드 업체의 자본력을 버틸 수 없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아예 2011년과 2013년 건물 두 채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삼성 제1모직 주식회사에서 두 채씩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매입 통임대하는 추세다. 가격이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오르는 게 아니고 대기업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청담동에서 예를 들면 한 60억, 70억에 팔라고 딱 얘기들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떤 건물이 삼성에서 샀다라는 소문이 딱 나자마자 그게 한 100억 정도로 갑자기 호가가 확 뛰어올라요. 그렇게 기업들이 경쟁하다시피 이곳을 장악해가면서 가로수길 임대료가 치솟았다. 임대료가 대기업들이 내는 임대료에 맞춰서 기존 건물들이 임대료를 올리다 보니까 뭐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친구는 없죠. 개인들은 절대. 그래서 떠나게 된 거죠. 100만 원 내던 임대료를 800만 원 내셔하면 누가 거기 버티겠어요. 나가라는 소리를 알아듣는 거지. 그러면 떠나라는 얘기구나 이러고 떠나는 거죠. 거의 다 따로는 될 거예요? 따로도 아니고 따로도요. 그래서 따로도 했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이에요. 땀띵이 하는 거지. 집어넣고 멀어서 그거 줘야지. 이제 장사가 별도 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안 될 경우는 그렇게 창 못 앉아주고 떠지는 거지. 여자만이나 어떻게 법으로 다녀야 되겠지. 애들 장난을 몰라도 그게 빠르다. 대기업들의 가로수길 건물 매입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구별장에서 계속 전화가 많아요. 신나고 하려고 전화는 계속 저희 저한테도 전화가 많냐. 여기는 매장을 신나고. 시장에서 구우려고 한다. 어디서 지명적으로 하려고 한다. 하고 있어서 대기업에서 어쨌든 계속 들어오고 있대요. 대기업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서 사내 유보들이 10대 기업에 300조가 넣을 정도로 많은 돈을 유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좀 더 어떤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중소상공인들이 영유하고 있는 업적들을 뺏는 데 투자를 한다라든가 임대사업같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데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5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을 보면 삼성이 전년도보다 40% 증가한 약 60조 원 현대차가 약 39조 원에 달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삼성물산이 64.75% 현대중고급이 61.56% SK건설이 67.76%에 달한다. 고용이 돼 있으면서도 빈곤 상태를 못 벗어나는 그런 근로빈곤층 소위 워킹포라고 하는 계층들이 한 400만이나 될 정도로 결국 자본주의 사례라는 게 열심히 근로를 하면 노동을 하게 되면 중산층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못 벗어나는 계층이 한 400만이나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 양극화도 심해지고 내수경제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부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릴대 저 정정떤 날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지난 6월만 또 한 작은 매장이 철수하고 있었다. 지난해 건물주가 바뀌었다. 올 초 새로운 건물주가 명도 소송 즉 매장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다. 건물주가 명도 소송 이리 벌어져 보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네. 직장에 있잖아. 다 알잖아. 변호사를 만날 때 혼자서 얘기하니까 건물주가 그러면 하위 없죠. 그 정도 줄인 거죠. 그 정도가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부터 나가면 돼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계약 갱신 기간은 5년. 8년간 장사한 사장은 떠날 수밖에 없다. 계약 갱신 기간 5년을 다 채우진 못했다는 노래방 사장도 법의 보호를 받진 못한다. 2억 원을 투자했다는 노래방 주인도 떠날 준비를 끝냈다. 처음에는 형편없다가 여기 12시부터 열고 계속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더니 괜찮으시더라고. 낮에도 문을 열었다고? 열심히 하셨구나. 24시간 하다시피 하다가 이런 거를 당했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기네.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 보증금 4억 원 미만의 상가 건물에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주요 1층 상가의 37.6%가 강남 1층 상가의 68.3%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게 지금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정부에서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거는 부자 상인은 보호하지 않으려 한다 했더니만 오히려 부자 임대인만 보호해주는 법이 돼버렸어요. 역설적으로. 임대차 보호법 대상인 작은 가게. 정은숙 씨는 3년 전 가로수길 뒤편에 매장을 냈다. 7천만 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녀는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 지난해부터는 부쩍 매출이 올랐다. 단 한 번 월세 내는 날을 어긴 적도 없었다. 어느 날 건물주가 바뀌었다. 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다.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번창하라는 덕담과 함께였다. 너무 답답한 건 그리고 제 주변에서 다 얘기하는 건 그게 말이 돼?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아는 사람이나 저 같은 사람은 다 그래요. 월세를 안 냈어? 아니 다 냈는데. 네가 뭘 잡으면 돼? 나가야 돼? 그게 말이 돼? 왜 법적으로 법을 못 받아? 오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법은 그렇다. 건물주가 바뀌고 재건축, 리모델링을 할 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저희 상가들이 다 비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불 꺼져 있고 장사도 안 되고 팔이 날리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안 돼 있고 그 사람들이 과연 이 건물을 사고 싶었을까요? 저희는 뭐 한 건지. 참 허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도대체 내가 365일 쉬지도 않고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차라리 그래요. 뭐 강원랜드 이런 데가 제가 도박을 해서 빚을 줬다면 제가 잘못을 해서 진 거니까 제가 당연히 감내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임대인의 소유권이 있겠죠. 건물 내 거야. 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라는 소유권이 있고 임차인의 영업가치가 있어요. 내가 이 건물은 그냥 네모난 어떤 그냥 상가지만 내가 여기서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죽도록 했더니 이만한 가치가 있다. 이 둘이 이렇게 부딪힐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영업가치는 그냥 전혀 보호가 안 되고 소유권이니까 이건 100% 보호되고 이게 맞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꿈에 그리던 옷가게를 열고 신나게 일했던 3년. 그녀에게 남은 건 7천만 원의 빚뿐이다. 저는 여기 가기가 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저는 갑자기 졸지에 저는 여기를 나가면 저는 갑자기 빅쟁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장사한 거. 그러니까 더 못 나가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모르세요. 저희 이제 형제가 있어서 형제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억장이 무너지실 일이잖아요. 부모님한테는 정말 얘기를 못 했어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 바깥에 있는 그녀에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별천지 어느 동네의 건물은 가만히 서서 돈을 벌어들였다. 그 건물에서 땀 흘린 사람들은 돈과 법 앞에 속수무책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능력 있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많은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얼마나 이제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투기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의 축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우발소득기입니다. 경제적인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체제를 바꿔나가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임대소득 자산소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특별한 이익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바꿀 것이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 그러면은 어느 분야가 특별히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를 받는 사람들과 월세를 내는 사람들의 너무나도 다른 삶.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홀대받는 사회에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아마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에 농사를 짓고 제일 비싼 땅에서 공장을 하고 제일 비싼 땅에서 말하자면 음식점을 하는 그런 사회라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 노동에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게 자산을 통한 불로소득에서 어떻게 진정한 가치가 나올 수 있느냐. 가로수끼리 오늘날처럼 뜨는 상권이 된 것은 그곳에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높아진 가치는 임대업자 즉 건물을 가진 건물주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명동에서도 압구정동에서도 홍대에서도 소위 뜨고 있는 상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를 보호해줄 법마저 미비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를 가져가지 못하는 사회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빈익빈 부익부,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이번 취재에서처럼 절실하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 없이 자기 노력만으로 열심히 사는 평범한 국민들은 왜 작은 행복조차 거듭 차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